국토교통부가 해양관광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해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과 섬에 대한 친환경개발사업이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이 되면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재정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과 남해안권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관광활성화 방안 용역시 경상남도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해양권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